안녕하세요 김줄스에요 이틀에 하나씩 꼬박꼬박 알을 낳고 있는 우리 오리들 가뜩이나 날씨도 추운데 산란까지 하는 바람에 요 녀석들 먹이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무공에 사과도 썰어주고 양배추도 썰어주고 사료도 이것저것 섞어서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도 물고기 사냥을 떠날 겁니다 며칠 전 얼음낚시 이후 다시 찾은 낚시터 오늘은 견지낚시가 아니라 바로 요 녀석 어포기를 사용할 겁니다 어포기는 이미 여러번 보셨으니까 자세한 설명이 필요가 없겠죠 내부에 그냥 떡밥만 깔아놓으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쪽이 안쪽에요 자 그러면 비닐 어포기에 안쪽에다가 이렇게 떡밥을 잘 붙여넣고요 이걸 물속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연못 안에 상황을 한번 확인해보면 와 요 녀석들은 잠도 안자나 수온이 많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비닐 잉어가 하나로 모여서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지난번에 넣었던 외몰개가 보이고요 어포기를 이렇게 살짝 조절해두면 이 안에 들어가는 물고기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사이에 저는 심어놓은 식물들한테 겨울관수를 해주고요 겨울이라 땅이 건조한 상태에서 찬바람까지 불면 식물들의 지상부가 고사할 수 있습니다 올 겨울 들어 세번째 관수네요 새해 첫날부터 하는 식물 물주기 그 사이에 어포기에 앞에는 물고기가 가득 모였습니다 하지만 먹일 수가 없는 비닐 잉어 사료를 주지 않은지 꽤 됐더니 잡아야 되는 조그만한 외몰개보다는 저렇게 덩치가 큰 비닐 잉어만 모여들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는 돌 청소를 안 했더니 분진이 장난이 아닙니다 얼음이 녹자마자 청소부터 해야 될 듯 다네요 아 이렇게 큰 비닐 잉어들이 앞을 가리고 있으면 조그마한 물고기들이 들어오질 못합니다 한 녀석은 아예 비닐 어포기 앞에서 먹이를 향해 돌진하고 있어요 이러다 비닐 잉어 잡겠는데요 오 아래쪽에는 조그마한 매몰개가 조금씩 지나다닙니다 식탐이 어마어마한 잉어들 와 뒤쪽에는 오래간만에 보는 얼굴인 철갑상어도 나타났습니다 이러다 연못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오겠네요 비닐 잉어를 내쫓고 위치를 살짝 바꿨는데도 또 등장하는 비닐어들 이거 아무래도 안되겠죠 촬영할때는 몰랐는데 어째 고기가 하나도 안잡혀서 보니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예 다 부수겠네요 뭐예요 이거 오 뭐야 이거 오 깜짝아 이러니까 물고기가 하나도 안잡혔지 비닐 잉어의 철갑상어의 난리입니다 난리 아예 어포기 앞쪽까지 진출한 철갑상어 옆에는 외물기가 지나가지만 저 녀석은 먹이를 먹을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탱크같은 철갑상어 식물에 물을 다 주고 확인을 하러 왔더니 이상한게 잡혀 있습니다 긴 꼬리 잉어 이 녀석은 먹일 수가 없으니까 풀어줄게요 결국 비닐 어포기 말고 좀 더 넓은 통발로 바꿨습니다 비닐 잉어의 철갑상어 금붕어 까지 입구에서 죽치고 있는데 비닐 어포기는 너무 입구가 작고 조금 더 큰 통발이 낫지 않을까요 통발을 넣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외물개와 돌고기가 앞에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와 숫자가 꽤 많죠 외물개 1200마리가 다 어디갔나 했는데 여기저기 숨어 있었나봅니다 긴 꼬리 잉어가 또 나타나지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통발에는 이미 잡힌 고기들이 헤엄치고 있네요 여지없이 또 등장한 철갑상어 통발은 비닐 어포기에 비해 먹이가 사방으로 퍼지기 때문에 비다닝어도 회방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물속이 참 예쁘네요 신형 고프로로 찍었으면 조금 더 예뻤을텐데 자 이만하면 물속은 많이 찍었고 얼음이 덜기 전에 통발을 꺼냅니다 대박을 기대하면서 통발의 안쪽을 확인해보면 외물개가 10마리나 넘게 잡혀있네요 요 녀석은 돌고기인데 놔주겠습니다 돌고기는 이끼를 먹고 또 연못에 마리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 오리들한테 가봅니다 일로와봐 자기들 밥주는건 귀신같이 않은 오더기들 그리고 오늘도 참견하는 염소 어딜 갔다 왔는지 몸에 덩쿠리 한움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몸보신용 외물개를 줘야겠죠 그래도 한번 먹어본 아리가 스타트를 끊습니다 밥달라고 아오성이라 그냥 통째로 좋습니다 오 뭐야 순식간에 끝났어요 10마리가 넘게 있었던 외물개가 1초도 안되서 자라졌습니다 이젠 물고기 맛을 알았는지 생각보다 훨씬 잘 먹네요 남은건 따뜻한 둥지에다 알만 잘 놓아두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줄스였어요 뿅 존소ysł 싹 threaded 계란 왼쪽 fire map 약 kin abil vir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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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